해피를 들으면서 집에서 파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이번에 풍선이 터진다? 아 그렇죠 터진다 대박 터진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약에 해피를 들으면서 춤추면서 파티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놀려고 풍선을 저희가 넣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공방을 갔을 때 번유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그냥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풍선을 들고 있다고 와 감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다 색깔이 똑같은 게 들어있는 건가요? 풍선이? 아니 다 다른 아니 노란색이 들어있는 건가요? 이게 같은 색깔인가요? 네 같은색입니다 다 노란색이 들어있나봐요 상큼하게 풍선이 들어있으니까 홈쇼핑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놀려고 패티를 들으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놀 수 있도록 저희가 풍선을 넣었습니다 이 앨범에는 아주 섹시한 의료진이 있네요 섹시하죠 유빈이 쳤죠 다들 여러분 이게 저예요 되게 치료받으면 더 아플 것 같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주사기 귀걸이 저희 뮤직비디오에서 제가 주사기 귀걸이를 하고 나왔는데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주목해서 봐주세요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일단 두 가지 보정 모두 저희가 팬분들 열심히 생각하면서 만든 앨범이고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앨범도 예쁘죠 여러분? 네! 네 많이 많이 구입해주세요 네 저희 이제 앨범도 구경했으니까 또 쑥어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지 쑥호 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